날이... 할머니가 옷을 이렇게 예쁜 걸 입으니까 날씨가 좋네 벚꽃 같아 아유, 마이도 이쁘게 해부 역시나 할머니 군산 진짜 오래간만에 가는데 어, 군산? 그러네 저희 이모께서 5년 전쯤부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이모 병문안 또 할 겸 건강이 어떤지 보려고 왔습니다 군산에서 나 모르는 간첩이었어 어련하시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더 많았어 학교 내가 떴다 하면 학부 행동도 다 와, 다 모여 진짜 엄마가 인기 많았다 뭐 엄마도 많았겠지 이런 걸 모전자전이라고 하나요? 할머니 내가 군산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얘기 좀 해줘 지금이나 그때는 뭐 친구들이 인기가 있었지 월락 잘생겼잖아, 우리혁씨가 엄마, 군산에 3대 천왕이 있어 어 그게 누군지 알아? 김수미씨 군산이었구나 난 김수미씨만 알고 있는데 박명수 오, 명수씨가? 오 너 왜 3대 천왕이야? 어? 민우여 그나저나 아버님은 혼자 이드니 보실 수 있겠지? 아빠? 이드니가 아빠 얼마나 좋아하는데 좋아하기도 하지마 나 이거 사나? 애 부른 거요? 이드니랑? 아이고 이드니 목욕시키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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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황당한데 이게 뭐야 그러잖아 뭐였다 약간 서투신 것 같은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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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 다시 목욕 안 한다고 그럴 거야? 맞아 거의 다 오고 갔다 아 군산 장학 서촌 바로 밑에가 군산의 요리 군산의 요리가 맛있어요 맛집 좀 다니자 군산? 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난 군산하면 X성당이랑 짬뽕집 그것밖에 몰라 군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가 그냥 백반집이 진짜 맛있어 그냥 일반 백반집? 맛있겠다 아유 그럼요 요리하면 전라도죠 여기가 어디에요? 엄마 친구네 황여사님 친구네 네 어머니 내려세요 내려요 아유 할머니 모시고 국수집이다 국수집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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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반가워 너 목소리만 하냐 안녕하세요 저는 황정기의 친구 백옥희입니다 와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너무 많은데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주로 이렇게 많이 줬나 만하네 손이 커요 어머니 제 친구예요 친구 진짜 어머니 친구분들도 손이 다 크시네요 그러니까 저희 비빔국수 드시네 비빔국수도 입맛 없을 때 참 땡기지 와 진짜 맛있어요 아니 차 타고 오면서 오 오 이